자연재해 발생 시에 100% 신뢰할 수 있는 통신기술은 없습니다. 여러분의 기기나 인터넷이 불통일 경우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시겠습니까? 비상시에는 여러분의 전화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.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. 휴대용 라디오와 여분의 건전지 등을 넣어 비상용 가방을 준비해 두십시오. 응급서비스 기관 및 통신업체들은 여러분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안전을 지키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십시오.